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만큼 야외활동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상에서의 수상 레저 활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해양경찰서 수상 레저계 안전관리 담당 정지현 경위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우리 정지현 경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지현 경위입니다. 어떻게 그때 오신 때보다 승진하신 것 같은데 경위님으로. 아직 승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자들이 요즘에 많이 늘고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바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활동자가 늘고 있는데요.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자의 경우는 전달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봄 행락철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실내보다는 소규모로 개인 야외활동이 가능해서인지 활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내보다는 실외활동이 선호가 되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를 하면 증가한 만큼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전사고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 같은데 수상 레저 사고는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인천 해경서 관내 최근 3년 수상 레저 사고 누적 건수는 259건입니다. 이 중 기간 고장 및 표류에 의한 사고가 218건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동절기 기간 중에 미운항한 레저 기구를 운항하다 보니까 장비 점검 소홀에 따른 기간 고장 표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표류는 전복이나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해경서에서는 이런 기간 고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수상 레저 활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음 달이죠. 5월 22일 토요일 오전 인천 중구 소재 왕산 마리나에서 개인 동력 수상 레저 기구 무상 점검 및 수상 레저 활동자 대상 안전문화 확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때 여기 가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기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상 점검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전 무상 점검 예약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연료 필터 교환 및 엔진 점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체 균열이라든지 항해장비 그리고 통신시설 작동 상태 등 관련 점검도 함께 진행되고요. 소모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우 수리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레저 활동자 대상으로는 장비 점검 체크리스트 리플릿이나 다양한 홍보 물품도 함께 배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주임님도 5월 22일 토요일에 여기 왕산마리나에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연료 필터도 교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선착순인지 모르겠네요. 또 이거? 그렇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이거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전화로 예약을 받고요. 저희 인천해안경찰서 수상내저계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032-650-2251-2251입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한 설명과 또 관련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032-650-2251로 전화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정재현 주임님 바꿔달라고. 네. 제 자리 전화번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바로 그냥 직통 전화번호니까 5월 22일 토요일 오전에 왕산마리나 이쪽에서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전화번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수상내저활동 중에 해상에서의 정확한 본인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런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실 때에는 헤로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헤로드 앱이 또 나오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 좀 해주시죠. 헤로드. 네. 이 헤로드 앱은요. 긴급 상황 시에 해상에서 본인의 위도 경도의 위치 전송으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해양기상이라든지 주변 선박의 위치 확인 그리고 원거리 수상내저활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만 이 헤로드 앱으로 428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네.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 때문에 400명 이상이 구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되게 좋은 대단한 앱이네요. 헤로드 앱. 네. 이 앱으로 원거리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다에 나가실 때 꼭 해로드 앱. 해로드라고 검색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해가 저기. 바다 해 자에. 바다 해 자. 바다 해 자. 로드는 길 로드. 바닷길. 네. 그렇습니다. 해로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다운받아야겠네요. 활동 나가실 때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시면. 제가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거리? 네. 출발항에서 10회리 즉 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거리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만약 미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뭐가 돈을 과태료를 내요 이게? 원거리 이제 10회리 이상 나가실 때 원거리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아. 멀리 나갈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신고하고 나가야죠. 네.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유념하시고요. 그럼 원거리가 아닌 즉 10회리 이내에 활동을 하실 때에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리 자율신고제가 있습니다. 근거리? 네. 그렇습니다. 근거리 자율신고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이 근거리 자율신고제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처럼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즉 과태료 부과나 이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활동자가 자율적으로 인터넷 수상레저 종합정보 사이트나 활동지 인근 파출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등으로 하셔서 본인이 활동하는 선박의 재원 활동지 또 승선인원 등을 간단한 내용을 신고하시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신고를 해 주시면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 저희가 이미 선박 재원 활동지 승선인원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과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가능한 거를 다 알아요. 알면서도 아유 뭐 내가 뭐 나는 사고 안 나 이러면서도 신고들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신고를 하고 받으러 나가셔야지 만약에 사퇴를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험이에요. 이게 신고를 해 놓는 게. 자 뭐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추가 질문 하나 갈 거예요. 네. 사소하게 여기는 수상레저 활동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현 경위님께서는 최근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이거 뭐 그래도 또 바다를 또 책임지고 계신 수상레저 쪽에 있어서는 또 정재현 주임님이 또 우리나라 탑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해양 레저뿐만이 아니라 바다 쪽에 우리나라 인근의 바다 쪽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들이 일시에 어느 순간에 정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약간 과장을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전문가로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일단.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일본의 그런 이제 좀 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으로서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뭐 저희와 그런 어떤 내용도 없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방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고요. 또 저희처럼 아이들 키우고 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생선이나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진짜 생선 파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뭐 횟집 운영하시는 분들. 네. 어민들이 고통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고통 많아요. 뭐냐면은. 네. 뭐 이렇게 육지에 사는 동물 고기는 자기는 못 먹고. 네. 바닷고기 아니면 뭐 채소 이런 것만 먹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육식을 안 하시는. 네. 그런 분들은 야 이거 생선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그런 기간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참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거. 네. 뭐.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죠. 우리 그 인천이든 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1인 시위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뭐 어디 좀 뭐 같이 가실래요? 피켓 들고.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네.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뭐 참여하시겠어요. 일단 뭐 바다를 책임지셔야 되니까 일단. 네.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네. 그 정복이라고 합니까? 이게 저 무슨 복장이라고 해야 되죠? 근무복이라고 합니다. 근무복. 근무복을 아주 그 깔끔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자주자주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인천해양경찰서 소상래적의 정지현 경위와 함께했습니다.